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공의나. 공의나를 존재라고도 합니다. 공의나 그 존재의 실상. 공의나의 성품을 밝히다. 금강산매경 제6장 하겠습니다. 그때 사리부리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준이시여. 공의 보살로서 보살도를 닦는 데는 이름과 상이 없고 삼계의 취. 즉 세가지 청정한 계율에는 형식도 없는데 어떻게 이러한 것을 받아들여서 중생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원하옵건대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 저희를 위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제 자세히 들어라. 그대를 위하여 설명하여 주리라. 선남자여. 좋거나 좋지 않다거나 하는 법은 색의 나의 마음을 따라서 변화하여 일체의 경계를 색의 나의 의식과 언어로 분별한 것이니 색의 나와 공의 나의 경계선인 마음의 일쯤은 그 한 곳에서 딱 제어하면 온갖 연이 끊어져 없어지게 되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선남자여. 하나의 근본적인 그 무엇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세가지 작용이 베풀어지지 않아 공의 나의 여여의 이치에 머무르게 되며 육도의 문이 닫히게 되므로 네가지 연이 여여에 수릉하게 되어 삼계치가 저절로 갖추어지게 되리라. 사리부리 여쭈었다. 어떻게 네가지 연이 여여해지고 삼계치가 저절로 갖추어진다는 말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지 연이란 첫째는 선택해서 없애는 힘, 택멸하는 힘으로 취하는 연인이 섭율의계를 말하며 둘째는 공의 나의 이익, 즉 본각의 이익인 청정한 뿌리의 힘을 모아 일으키는 연인이 섭선법계를 말하는 것이요. 셋째는 공의 나의 깨달음의 이익인 본각인 원각의 지혜와 큰 자비의 힘으로 연유하는 섭중생계를 말하며 넷째는 공의 나, 그 일각의 통찰지에서 공의 나의 힘에서 연유해서 지키는 연을 말하는데 여여에 따라 머무는 힘이니 이것을 네가지 연이라 말하느니라. 선남자여, 이러한 공의 나의 네가지 큰 연을 반영하는 힘은 실상 공의 나의 작용의 힘이며 주인공의 힘인데 현상의 모습으로 나타나 드러나 머물지는 않지만 공을 이루는 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며 한 곳을 떠나서는 구하거나 찾을 수가 없는이라. 선남자여, 이와 같이 하나의 일이 전체적으로 육행을 통섭하는 것이니 이 하나의 일, 이 공의 나를 장악하는 그 하나의 일이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인 일체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니라. 사리부리 여쭈었다. 공의 나의 작용함이 현상계의 모습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현상계에서 공을 이루는 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면 그 법이 법의 진실한 공이며 상, 락, 아, 정이어서 색의 나, 공의 나 그 두 가지 나를 뛰어넘은 대반열반이며 그 마음은 어디에도 속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막대한 힘이 있는 공의 나의 어마어마한 힘을 관하는 것이겠습니다. 이러한 공의 나를 바라보는 힘 이러한 공의 나를 바라보는 관력으로 얻은 깨달음을 얻어 가다 보면 마땅히 저절로 공의 나를 이루는 37조도품의 법이 갖추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공의 나의 관을 하다 보면 37조도품의 법이 하나하나 갖추어지게 되느니라. 왜냐하면 37조도품이라 함은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등의 단계 단계 이름은 많으나 하나의 의미, 공의 나로 가는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니라. 이러한 이름, 이러한 숫자 4, 5, 7, 9 이러한 숫자의 각 이름마다 이름을 가진 존재마다 각자 각자 해야 되는 천명이 따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건 역시 이름과 글자일 뿐 법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색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니 그 얻을 수 없는 법은 하나의 법계의 뜻이지 문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나니 문자가 없는 모습과 그 의미는 진실한 공의 나의 성품이요 공의 나의 성품의 의미는 여실이 여여하며 여여의 이치는 일체의 법을 품고 있느니라. 선남자여, 공의 나의 성품이기도 한 여여의 이치에 머무르는 사람은 삼계의 괴로움의 바다를 건널 수 있게 되느니라. 사리부리 여쭈었다. 일체의 법이란 모두 다 언어와 문자일 뿐이나 언어와 문자의 모습이 바로 의미했던 바와 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시라다, 진실과 부합하다라는 의미는 언어로는 그렇게 논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인데 이제 여래께서는 어떻게 법을 설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법을 설하는 것은 너희 중생들이 말로 이해해야 하는 상태나 환경에 있으므로 말할 수 없는 것을 말로 설하자니 그러한 영거로 법을 그렇게 여여하다라는 색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말한 것은 여여라는 말의 낙처이지 여여의 글자가 아니건만 중생이 설명하는 것은 글자는 나와 있으되 그 뜻을 제대로 전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니라. 그러하기에 뜻을 나타내지 못하는 말은 모두 공허하여 실답지 않은 것이니 공허하여 실답지 않은 말은 그 뜻을 표현하지도 못하며 뜻에 대해 표현하지 못하다가 보니 모두 험하한 빈말이 되고 마는 것이니라. 그러나 공허나의 성품의 특성인 여 라는 말은 실제로는 진공이나 빈말은 아니며 그 공허나의 성품인 여는 실이지 실하지 못한 것은 아니니라. 실함과 실하지 못함 그 두 가지 모습을 떠나 중간이라 할지라도 중형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중형의 법은 그 세 가지 상도 떠나 있기에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처소를 찾을 수 없으니 공허나의 성품 여를 여하다라고 그렇게 그 작용을 여하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진여라는 것은 없음도 아니고 있음도 아니나 있음이 아니기에 없음이 되며 진여라는 말은 없다는 무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없을 무가 아니기에 있을 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유, 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말은 되지만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까닭으로 공허나의 성품 여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허나의 성품 여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여의 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니라. 사리불이 여쭈었다. 일체의 중생들은 부처나 보살의 종자가 없다는 일천재로부터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니 일천재의 마음이 어떠한 지위에 머무는 경지가 되어야 여래와 여래의 실상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천재의 마음으로 여래와 여래의 실상에 도달하려면 다섯 단계의 계위를 머물러야 하느니라. 첫째, 나도 공인하가 확실해 있다는 믿음의 단계이니라. 이 세계 몸 속에 지녀의 종자가 비록 망령된 마음으로 가려져 있으나 그 망령된 것을 버리면 마음이 청정해지는 것을 믿고 모든 나타나는 경계가 의식과 언어의 분별로 그렇게 여겨질 뿐 이라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이니라. 둘째, 공의 나의 성품인 여래처럼 생각할 줄 아는 단계이니라. 여래처럼 생각할 줄 아는 단계라는 것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경계가 오직 의식과 말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며 그것을 의식과 언어로 분별한 후 자신의 의도함에 따라서 자신이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믿고 싶은 바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렇게 해서 색의 나에게 그렇게 보이는 경계일 뿐 나의 공의 나 나의 여래의 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관하면 그 본래의 여래의 식은 정해진 법도 아니며 의도된 뜻도 아니고 육군 경계로 취해지는 대상도 아니며 취하는 주체도 아님을 알고 있는 것이니라. 셋째는 여래의 성품을 닦아가는 단계이니라. 닦는다라는 것은 항상 수행하고자 하는 주체적인 마음을 일으키면서 마음을 일으킨과 닦음이 동시에 하되 먼저 그들의 정체를 바로 아는 지혜로서 이끌어가면서 색의 나가 업력으로 반영하는 가지가지의 장애와 마장을 배제하면서 업력이 당겨오는 번뇌나 업장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니라. 넷째, 여래의 성품의 행하는 단계 즉 공의 나로 사는 것이니라. 여래의 성품의 행하는 단계 즉 공의 나로 산다라는 것은 수행의 단계를 떠나 마음에 버리고 취하는 것이 없어져서 지극히 청정하고 예리한 근기가 되어 움직이 대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마음으로 모든 존재의 실상에 부합되는 결정된 보배로운 성품의 발현이며 위대한 열반의 경지이니 오직 자성만이 공적하고 광대하게 펼쳐진 상태이니라. 다섯째는 이미 해탈하여 여래의 성품을 행하고 있음도 그 마저도 버리는 단계이니라. 이미 해탈하여 여래의 성품을 행하고 있음도 버리라는 단계라는 것은 개향, 정향, 해양, 해탈향, 해탈지견향 그 해탈을 알고 있는 그 단계 해탈지견 알고 있다는 그 지견마저도 해탈하는 그 단계처럼 자성이 공적함에도 머물지 않고 바른 지혜가 흘러서 변화해서 대자 대비한 여여한 상을 비록 이미 갖추고 있지만 그 여여함에도 머물지 않고 안욕따라 삼맥삼부리에도 마음이 비워져서 그 증득함 마저도 없는 단계이니 마음은 일망무제로 끝이 없어서 그 처소를 볼 수 없으니 이때 이것을 자신의 열애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이 다섯 가지 단계는 오직 공예나 일미, 일각으로서 본각의 이익에 따라서 들어가나니 만일 중생을 교화하고자 한다면 그 본처에 따라야 하느니라. 사리부리 여쭈었다. 어떠한 것을 그 본처에 따르는 것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본래 본처라는 것은 없느니라. 창공, 허공, 하늘 그 하늘의 여러가지 작용이 본처 이래 그것 또한 비유일 뿐 중생의 언어로 어디라고 정해진 처소가 없는 데에 처해 있으면서 공예의 일망무지한 실상에 들어가서 보리심을 바라여 성스러운 팔정도를 원만하게 성취하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선남자여 본처에 들어간다 라고 함은 마치 손으로 저 창공과 허공을 잡는 것과 같아서 얻어도 얻은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얻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니라. 사리부리 여쭈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듯이 눈앞에 반연된 이를 다룸에 있어서 그 공예 나로서 본각의 이익을 먼저 취한 다음에 그 이를 다루라고 하셨는데 본각의 이익을 취한다는 생각도 정멸한 것이고 정멸함이 여여한 것이 되니 이미 우리들 스스로가 모든 공덕을 다 지니고 있고 또 모든 법을 다 갖추고 있나니 그 원흉 무해함이 두리아님에 참으로 불가자해하옵니다. 이 가르침은 마땅히 마하바냐 바람이며 이것이 모든 신들의 다라니이며 이것이 크게 깨침을 얻은 존재들의 다라니이며 이것이 위없이 밝게 깨친 자들의 다라니이며 이것이 비교할 대상이 없는 최고의 주문이라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이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 진여라고 하는 것은 공예나의 성품이며 공예나의 작용이며 반야심경의 시, 제법, 공상이라는 지혜의 불로 가지가지 번뇌를 태워 없어서 모든 것을 평등하고 평등하게 하니 등각의 세가지 경지와 묘각의 세가지 몸이 구식 가운데서 명백하여 밝고 깨끗하여 어떤 환영 따위가 실체를 띄고 나타나 있을 수 없는이라 선남자여 이 공의 나의 작용법은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며 지혜 자체의 작용이기 때문이며 움직임도 아니고 고요함도 아니니 그것은 그 작용의 속성도 공하기 때문이니라 그 뜻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어서 공한 모습마저도 공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여 만일 중생을 이렇게 교화할 것 같으면 저 중생들이 이 뜻을 관하며 들어가게 해야 하나니 이 뜻에 들어가여 여래를 보게 되는 것이니라 색에 나가 보는 것을 견이라고 한다면 공에 나가 보는 것을 관이라고 하니 이 뜻을 관하여 경계를 대해야 하느니라 사리부리 여쭈었다 내 안의 여래 공의 나 라는 뜻으로 관찰하면 가지가지 의식의 흐름에 머무르지 않으며 마땅히 사선정을 여기고 유정천도 뛰어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왜냐하면 일체의 법은 이름과 숫자일 뿐이니 사선정이라는 것도 그와 같으니라 만일 여래를 볼 것 같으면 내 안에 잠자던 여래의 마음이 자재로워져서 항상 멸진정에 있으며 내 안에 여래의 성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 안팎이 모두 평등해지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여 세상에서 행해지는 사선정 등등의 여러가지 가지가지 선과는 모두 공을 생각으로 다니는 다루는 정이기에 지금의 이 여여함은 그런 것들과는 다른 것이니라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이러저러한 선과는 이러한 여러 그 여실함을 관하여 그러한 여여한 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모습이 이미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난 후에 정멸 그 정멸을 여여의 뜻으로 관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이니라 정멸과 여여는 정멸 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여여라고 하는 것이지 정멸 그 자체를 여여의 뜻으로 관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는 관과 세상에서 얘기하는 선과는 다른 것이니라 그와 같이 세상에서 하는 선관과 같은 생각으로 만들어진 선정은 움직임이지 선이 아니니라 왜 그런지 알겠느냐 선의 자성은 모든 움직임을 떠나서 생각으로 물들이는 것도 아니고 물들여진 바도 아니므로 법도 아니며 환영도 아니며 모든 분별을 떠나서 공의 나의 이익이란 뜻이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여 이와 같이 관찰하는 정이라야 선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것이니라 사리불이 여쭈었다 불가자해합니다 여래께서는 항상 있는 그대로의 실상으로 중생을 교화하시되 이러한 실상의 뜻에는 글이 많고 뜻이 풍부하여 근기가 영리한 중생은 수행에 닦을 수 있으려니와 공의 나와 색의 나를 모르는 근기가 아둔한 중생은 뜻을 알기가 어려우느니 어떠한 방편으로 저 아둔한 중생들이 이 진리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 아둔한 근기의 중생들이 내가 이제 말하는 단 하나의 사구계를 받아 지니게 하면 참된 진리의 법계에 들어가리라 일체의 불법이 이 하나의 개송 가운데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니라 사리불이 여쭈었다 어떠한 것이 내 구절로 된 개송입니까 원하옵곤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세종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인연 소생의 시의 멸 비생 멸재 생멸의 시의 생 비멸 인연에 의해서 생았다 라고 말은 하지만 공의 나의 작용이 소멸했다라는 것이지 그 뜻은 인연이 생한 것이 아니며 모든 생멸을 다 멸했다라는 뜻은 색의 나가 생겨났다 이지 본래 없던 생멸이 멸한 것은 아니니라 인연 소생의 시의 멸 비생 멸재 생멸의 시의 생 비멸 그때 대중들은 부처님께서 이 개송설 하시는 것을 듣고 매우 기뻐하였으며 모두 생과 멸에 대해서 증득하고 생과 멸에 대한 반야를 놓고 공의 나의 성품 공성의 반야지의 바다를 얻게 되었다 감사합니다